여기 장사해수욕장 부터 영덕이죠 그 밑에는 포항이잖아요 우리가 써 있는 데가 현 위치 장사해수욕장 상륙작전전성기념관 저 배에 한번 가볼만 하네 어 저기요 여기 맨날 지나가면서만 봤지 여기 가보는건 처음이죠 그래 맞아 가보는건 처음이죠 회식장도 제법 길다니까 여러가지다 소나무숲에 여기 야영도 하고 여름되면 인파가 굉장하다 아 여기 소나무숲에 텐트 치고 그런다고요? 네 여름되면 자리 없다 이거 혹시 영화 보셨어요? 아 영화는 못봤는데 유령탑이 돌아있으면 안보이더라구 난 처음와봤는데 여기 나오잖아요 이게 그 인천상륙작전할때 교란시킨다고 이제 여러군데로 보냈는데 그중에 한군데가 여기 장살인데 제가 이거 영화를 봤을때 학도병들 있잖아요 한 평균 나이 17세 18세 정도 되는 학도병들이 아 저기있네 772명의 병력을 해가지고 이 문산호에 승선시켜가지고 일로 보냈다니까 대부분이 학생이란 이제 이 장사에 상륙을 했기 때문에 인천상륙작전이 성공할 수 있었던거에요 저기 이제 이거 보면은 이런 동상들도 보면 약간 학생들 같잖아요 학도병이 가보시죠 저기 여기 가보시죠 저기 옆에 관람료가 있네 저희는 감면될거 같은데요 여기 보면 감면대상에 영덕군 거주주민 저기 포항시 있잖아요 포항시 주민은 감면대상인가만 근데 저희 신분증 안들어가는데 어떡하죠? 그럼 내야지 아 이거 가까이 오니까 배가 엄청 크네 가까이 오니까 와 이게 엄청 더 크게 느껴지네요 뭔데요? 이거 탄피네요 이거 진짜 그건가? 탄피라고 발자국도 있네 발자국도 있네 옛날에 수고했는데 여기 보면은 8월달에 자원입대를 했는데 9월 1일날 부산에서 유격훈련을 하는데 9월 13일날 배를 타네요 훈련을 뭐 거의 한 2주도 못 받은 건데 이러면 기초훈련만 했더니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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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제가 영화를 본지 오래되가지고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원래는 이 배가 여기까지 못 들어온대요 그래가지고 원래는 저기 좀 더 멀리에서 상륙을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이제 학도병들이 너무 위험하니까 여기 이제 배에 모으시는 분이 이까지 이제 자초될 거를 하고 이까지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해서 하는 걸로 제가 기억하는 것은 영화에서 그렇게 나오거든요 colleg・・・ в 와 근데 바다 너무 예쁜데요 바다가 진짜 뱉다는 느낌이네 물이 계속 나와가지고 자연적으로 얼어가지고 꽃이 있는 것 같네 신기하네 실제로 보니까 이게 지금 날씨가 영화가 아닌데 이게 그게 돼 있네 이렇게 새기 때문에 밤 되면 다시 얼고 낮에는 또 물을 흘러가 살짝 녹았다가 밤 되면 더 건강을 얼고 이런데 새우 와요 고마워요 청송이라고 여보 봐봐 사과도 육수 낸답게 연하다 어 사과도 들어가 있네 청송 사과가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먹으니까 밉니다 원래 엇묵은 겨울에 추울 때 먹어야지 근데 사과 육수는 내가 그런지 맛이 더 연하고 부드러운 것 같은데 단맛이 난대 저기 보니까 산수카페 청송군 이렇게 돼 있네 확실히 좀 여기 오니까 공기가 좀 맑은 것 같기도 하고 저걸 봐서 그런지 여기는 공예가 될 수도 없고 양쪽으로 산이니까 나무가 많으니까 저거 꽃축제 할 때 지난번에 작년에 한 번 왔는데 아 그것도 대단하더라 청송에서 꽃축제를 해요? 어 그거 무슨 꽃인지 강변에 그 하천가에 그 했는데 무슨 꽃을 했지? 여기 보니까 청송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이라고 되어 있네요 근데 우리는 뉴스만 접해봤는데 전국에서 온 사람들도 지방 사람들만이라도 다 공짜라 하더라고 뭐 무슨 버스가요? 여기 마을버스고 시내버스고 청송에서요? 청송에서 움직이는 차는 다 무료래 아 진짜요? 응 응 응 되게 차진 않네 이거 지금 겨울에는 안 찼고요 여름에는 또 시원하게 찼고 응 이렇게 초록색 팔찌를 끼고 있는 애들이 전부 다 영혼대서 박탈되고 크기들로 분류가 되어있고 이쪽에 있는 친구가 여기 이제 한 번이 35, 30, 28, 25, 23 그런 구성인데요 네네 이제 수입 박탈들이는 이쪽에 있는 애들이 25 네 이쪽에 있는 애들이 28 그리고 제일 큰 대모는 30만 원까지 있어요 예 추천해 주신대로 찜은 국산으로 하고 요리하는 거는 수입산으로 할까? 응 응 그러지 뭐 여행 불러가세요? 유튜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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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라서 그런지 아 그래요 일단 이게 먼저 나온 거네요 그렇지 한번 먹어 볼까요 먼저 씌우고 있네요 여기들이 어 이거는 머리ia 무해 여기는 대게 안 들어가네 이건 아니지 네 이건 전복죽이고 그리고 전복죽이고 여기 전복죽 전복구이 전복구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간장기자 응 어 좋습니다 일단 쭉 먼저 넘고 새우튀김 무늬가 상당히 부드럽네. 이거 쌈은 기술이 따로 있나? 이것도 있네요. 개설배. 제가 오늘 당일에 예약하게 됐는데 네이버에서 통점이 제일 높더라구요. 4.8. 개설배. 새우튀김. 개설배. 저는 여기 강구에 친구들이랑 한 번씩 펜션에 놀러 왔을 때 여기 되게 이런 거리 있잖아요. 지나만 갔어요. 그래. 돈이 없어서. 엄두도 못 냈지 사실.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집에서 직접 해 먹었잖아요. 시장 같은 데 가서 이게 달이나 뭐 이런 거 없는 거 약간 상품성 떨어지는 거 싸게 사가지고. 시장에 파는 건 여기 박달 이런 거하고 품질이 차이 난다. 네. 그렇죠. 근데 솔직히 저는 가정도가 살짝 깜짝 놀라긴 했어요. 그래. 아빠가 영덕 철도 공사할 때 현장에 일할 때 서울에서 오신 분들이 그 얘기 말씀하시네요. 그때가 한 번 4,5년 되었거든. 그 당시에 코 수요래가 2인당 25만원이라 하더라고. 아 난 그거 근데 어떤 데인지 가고 갔어. 그때는 그랬는데. 그때 여름 하면은 지금 그게 아니 안 올랐네. 그러면. 오히려 더 사진 놈 같아. 그때 2인당 25만원이었거든. 그리고 여기 제가 예약을 하고 와서 10% 할인해 주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광수는 아니고 팁을 드리잖아요. 여기 오실 분들은 미리 전화라든지 아니면 네이버 예약을 할 수 있거든요. 미리 예약을 하면 10% 까주시더라고. 아니면 사이즈의 3단계가 어떻게 되실 수 있더라고. 그리고 사장님이 우리가 누군지 정확하게 모르셔. 내가 아까 전화해서 나 유튜브 촬영 가능한가 이렇게 여쭤봤는데 아 또 뭐 블로그 하시는 분이냐 뭐 이렇게 여쭤보시더라고. 이게 좀 좋은 점은 뭐냐면은 응. 아 감사합니다 하면은 좀 더 많이 주면은 우리 걸 보고 오신 분들이 꼭 영상에서는 되게 많이 나오던데 좀 차이가 있다.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근데 보니까 우리가 누군지 잘 모르셔. 그래서 이게 원래 나오는 차이가 그래 그래 맞아. 맨날 가면은 촬영 가서도 다른 분들이랑 똑같이 주셔야 됩니다. 서비스 더 주시면 안 됩니다. 막 이러면서 맨날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또 주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그래. 진짜 물에 다 부족한 음식은 괜찮게 하신 것 같아. 몰라도 약간 과일 맛 이렇게 좀 나는데 그 맛에? 응. 이야. 진짜 크지감입니다. 저희가 유튜브를 하고 이러니까 맞아. 또 유튜브 한다고 해서 무조건 그런 건 아니지만 응. 유튜브를 하는데 많은 분들이 계속 좋아해 주시니까 맞아. 이걸 먹을 수 있지. 그래. 그거 아니면은 제가 볼 때는 야 이거 이제 다 나왔거든요. 근데 요쪽에 있는 게 영덕. 아 영덕 대게. 요게 수입이고 응. 뭔가 약간 색깔이 다른 것 같긴 해요. 껍데기 색깔 맞죠? 그렇네. 이게 좀 수입이 좀 더 누리끼리한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요거는 대게. 회. 와 이게 회가 레몬 뿌려 먹고 이런 거죠. 이게. 응. 그리고 이거는 게 튀김. 응. 게살 튀김이고 다리. 그리고 요거는 홍게로 만들었는 치즈. 버터 치즈구이. 그리고 요거는 대게탕. 대게탕. 홍게탕? 홍게 들어갔으니까 여기다 이제 대면 라면 넣어 먹으면 되잖아요. 맞죠? 맞아. 요기는 이거 게딱지로 볶아놓은 예. 볶음밥. 새해 복 많이 받고 건강하고 그리고 유튜브 잘 되겠고 알겠습니다.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네. 지금 이미 많이 도와주시고 계셔가지고 이것도 저희가 먹는 건데 그러니까. 그래도 또. 이거 내가 이렇게 먹는 건가? 응. 살짝 맛이 좀 다른데? 게로 묶어. 그러나. 음. 음. 이거 처음 먹어봐. 저도요. 음. 솔직하게 말해도 되나요? 응. 쪄서 먹는 게 나은 것 같아요. 그래요. 하하. 처음 먹으면 맛있긴 한데 이게 왜 사람들이 이 대게를 회로 안 먹고 쪄서 먹는지 알 것 같다. 근데 이게 회로 먹을 수 있을 만큼 상태가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 이제 드셔보시죠. 오래 기다리셨는데. 우리 이거부터 먹자 이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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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그릇도 맛있네. 그리고 안에 좀 꽉 차있어요. 맞아요. 사실 꽉 차고. 이거 찍어 먹으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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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찍게 빨리. 이거 하나 먹으시네. 한입이네. 아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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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먹기 좋게 다 돼 있네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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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입이다. 와 진짜 맛있다 근데. 버논폰 봉인거치 해가지고 이거 뜯을 수가 없어. 아 이게 그니까 다리에 치와 버려. 이게 진짜 영덕에서 나온 영덕 대게랑 입증이 되는 거네. 그렇지. 상품을 이렇게 어떻게 바꿀 수가 없는 거야. 이거 한 개 집 가져가야 되겠다. 집을 왜 가져가야 그거를? 여기 놔놓게. 기념이다. 여기 있는 게 먹을 게 많다. 여기 있는 게 먹을 게 많다. 확실히 이게 박달대게라서 다르다. 그래. 살 더 달지 그 자. 아 이거 딱 수입사는 포크 들어갔을 때부터 느낌이 폭폭하다. 영덕 대게는 폭폭하지 않으면 갈라졌거든. 타 먹기니까 더 편해. 좀 폭폭하니까. 근데 아 먹었을 때 차이가 나네. 영덕 대게는 이거 포크로 이렇게 해 버리면 이렇게 잘 안 된다니까. 그래 뭐냐면. 솔직히는 얘네들이 우리나라가 올 때까지 지도. 지도를 얼마나 욕받겠노. 좀 힘들었으니까는 조금 안 그렇겠나. 눈치가 빠졌지. 원래 그런 말이 있잖아. 산지에 떡볶아야. 산식 특송 이런 게 있잖아. 그래 그래. 아우. 숟가락 먹어보자. 응. 먹느라고 정신없네. 진짜 항상 밥 내놔. 보실래요. 우리 좀 헐난 거 시장에서 먹으면 이 안에 짠데 이건 하나도 안 짜네. 그렇다. 여자친구 지금 언니랑 해 나가 있잖아요. 그래 그래. 여기 살 찍어 보내주니까 왜 집 빼고 갔냐고. 그렇지. 왜 자기 빼고 갔냐고. 안 그래도 우리 아가야 이거 떡과가 먹어야 되는데 안 그래도 그릇 싶더만 다음에 사줄게. 너무 기분 좋아해 지금 완전. 먹는 때부터 이게 게탕 얘기 라면을 먹더라고. 별미죠? 1월 말에 그 대게 축제 한다고 하더라고. 2월 말에 영덕 대게 축제 이런 것도 한번 와서 체험하고 하면 참 좋은데 영덕분에선 저희한테한테 연락이 좀. 아무튼 여러분들 영덕 대게 축제를 한다고 소통이 있더라고요. 네. 찾아보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진짜 1월 초마다 여기 이제 영덕 대게 먹으러 와야 되겠어. 그래. 제가 먹으면서도 와 내가 이 돈 주고 이걸 먹다니. 야 이건 다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덕분이다. 맞아 맞아 맞아. 열심히 해야겠다. 새해 다짐이 그냥 돼버리네. 이걸 먹으니까. 저 해 뜨는 거 볼 필요 없어. 대게 먹어보면 바로 올해 한해도 열심히 살아야겠다. 이게 바로 마음가짐이 딱 먹어져버리네. 이야 라면 한 번 더 보여드려야겠다. 와 라면 맛있다. 개의 맛이 형 난다. 맞죠? 따로 라면 스프 넣은 거 아니잖아요. 라면 사레만 넣은 거 아니잖아요. 라면 스프 없는 거 안 넣었는데 어떻게 라면이 이렇게 맛있지? 댓글에서 그런 댓글을 제가 봤어요. 아니 흥삼아 돈도 잘 벌면서 왜 이렇게 먹을 걸 투자를 안 하냐. 왜 이렇게 싼 음식만 먹냐. 아 안되겠다. 이거 보여드려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대게를 먹으러 왔는데 생각보다 약간 가격이 높게 형성돼 있어서 당황했는데 먹어보니까 왜냐면 저게 개 값만 하는 게 아니라 코스 요리 값이 다 포함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다 삶아주고 이렇게 먹게 좋게 다 손질되니까 진짜 꾸영이랑 함께였거든요. 원래 여기서 멋있는 거는 한 마리 더 드실래요 하면서 딱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휴 못 먹겠다. 진짜 배불러. 나는 배불러. 배불러다고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한 마리 더 먹기에는 솔직히 좀 아직 그 정도 능력은 안 된다. 물론 먹을 수 있지. 하지만 제 심리적으로 야 한 끼에 이 정도는 좀 오바 아닌가 싶은 나의 심리적 경제적 많이 먹는 선이 있단 말이에요. 한 마리 더 먹었으면 흥삼이가 어 어 어머니 어머니 이렇게 했는걸? 와 실제로 거기다 양이 많아. 네 배부르시죠. 배불러. 제가 그러면 올해 한 해는 더 열심히 해가지고 그래. 다음에는 제가 한 마리 더 사드릴 수 있는 흥삼이 될 수 있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와 먹으니까 쉽지가 않아. 또 모르죠. 또 이 영상을 보고 영덕군에서 와 얘들 영덕 축제할 때 불러야겠는데 하면서 딱 이제 섭외 들어온다.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효자되는 거죠. 와 되게 마음껏 드시라고. 아이 괜찮아 괜찮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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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야 돼. 근데 확실히 영덕 대게 영덕 와서 먹기가 좀 다르다. 엄마 아까 말했을듯이 러시아에서 수입은 러시아에서 여기까지 온다고 중립 빠져가지고 윤기가 덜 빠졌어. 윤기가 빠졌어. 마찬가지지 이거. 그래 맞아. 양이면 영덕에서 먹는 것이 제일 최고지. 딴대 간다, 택배 타고 물차 타고 딴대 간다 그럼 이 대게들이 아예 아예 하면서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아간다 그래 맞아 야 여기서 먹으니까 이게 느낌이 나는 너무 잘 먹었습니다 달다 달아 예.. 아 잘 먹었다